재빈 씨는 주차장 쪽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민비서는 병실에서 회장님을 아무도 몰래 모시고 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돼요. 네, 본부장님. 화경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못하겠으면 재빈 씨 빠져요. 해도 내가 해요. 내가 회장님 빼돌린다고요. 의사 가운이 필요해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아니에 가세요. 왜 이러고 있냐. 가위라. 의사 가운이 필요해. 오. 가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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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치즈. 예외수님, 가위라. 잊지. 아버지 아버지 열을 빠져나가야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회장님이 위험하시다고요? 누가 그래요?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엄마? 역시 엄마였네 뭐하는 거야? 회장님 모시고 도망이라도 치게? 내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회장님까지 해치려고 해? 할아버지 멀쩡히 잘 주무시고 계시잖아 해치당해 해치당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